자 이게 지금 4K 60프레임으로 아이폰 12로 찍는 겁니다 니니로 제가 걸으면서 찍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좀 상당히 예쁘죠 화질이 정말 좋네요 아이폰 SE 2세대보다 훨씬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비둘기네요 이런 식으로 화질 진짜 좋네요 여러분들 이게 A14 바이오니칩이잖아요 그래서 후처리도 좋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카메라 렌즈도 큰 게 혹시 한 역할한지 모르겠네요 와 되게 좋다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좀 마무리 해볼게요 단풍도 있고 사진 찍을 맛 나네요 사진 찍을 맛 나네요